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원격 저장소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원격 저장소로 동기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 방법은 사실은 이미 배웠어요. 자 한번 해보죠 그래도. 자 여기서 제가 li 동기화보다는 push라고 답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장소로 와서 커밋 그 다음에 push추가라는 로고를 작성한 다음에요. 얘를 스테이지로 올리죠. 그 다음에 커밋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push의 1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의 원격 저장소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 사이에 하나의 버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.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욕심을 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master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이 이 표시가 push추가 버전에 와있죠.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어 master는 master인데 앞에 origin이 붙어있는 master는 인코딩 추가 인코딩 설정 추가 라고 해서 현재 버전 이전 버전에 머물러 있습니다. 자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origin master라고 하는 것은 원격 저장소의 최신 버전이고 origin이 붙어있지 않은 master는 로컬 저장소 즉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저장소의 최신 버전이 바로 이 push추가 이라는 것이죠. 즉 로컬과 원격 사이에 하나의 버전이 하나의 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push에 1이라고 숫자가 붙어있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버전관리를 사용을 할 때 지금은 커밋을 하나만 했지만 어 하나만 더 해보죠. 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 여기에 li push 자 그리고 커밋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 master가 위치하고 있는 풀과 origin이 위치하는 인코딩 설정 추가 사이에 자 두 개의 버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걸 보면 원격 저장소에는 아직 이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push를 누르고 그리고 ok를 하시면 선택된 브랜치들이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.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? 자 보시는 것처럼 origin과 origin이 없는 master가 같은 버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 이번 시간은 빨리 끝났죠? 예 이전 시간이 좀 늦게 끝나서 선물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자 로컬 저장소에 있는 것을 원격 저장소로 올려서 일종의 백업의 의미를 갖게 됐는데 원격 저장소에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소스코드는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. 자 바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어 협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. 즉 여러 작업자들이 예 하나의 소스코드를 놓고 각자 작업해서 그것을 합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런 복잡한 이 상호작용을 아주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이 깃이 제공하는데요. 바로 그 기능을 살펴보자는 겁니다. 자 고생하셨습니다.